아가 아 그걸 왜 갖고 다니는덩 아가 안녕하세요 왜 물고 다녔어요? 놓으세요 놓으시라고요 보내? 아니요 아니요 쌩님 그걸 왜 너무 걸쭉했나 아니 쌩님 물고다니지 마세요 힘도 세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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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니 인스타 인스타 천 인스타 이번에는 충청단동 아피멸을 찾았는데요 제가 말을 늘려도 너랑 밟아주고 아이고, 너너너너들지요 이면 어떻게 심하게? 내가 키는 장안도 너무너무 잘 먹어요 근데 왜 이렇게 키가 큰데요? 근데 왜 이렇게 키가 큰데요? 원래 키는 장안도 너무너무 잘 먹어요 를 보기 좀 빨리 눈